1. 공간의 레이아웃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2. 동성계획 2. 실내디자인 과정을 조사분석 단계와 디자인 단계로 나눌 때 다음 중 조사분석 단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아이디어의 시각화 3. 실내디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실내디자인은 이용자 특성에 대한 제약을 벗어나 공간 예술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4. 디자인의 요소 중 선에 관한 아래의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3. 조밀성의 변화로 깊이를 느낀다. 5.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요소들의 반복에 의해 나타나는 통제된 운동감으로 정의되는 것은 4. 리듬 6. 다음 중 전시공간의 규모 설정에 영향을 드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전시공간 평면 형태 7. 동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동선 계획 시 출입구의 위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8. 실내디자인 프로세스의 작업 단계별 순서로 가장 알맞은 것은 4. 기능 마이너스 구상 마이너스 설계 마이너스 구현 마이너스 완공 9. 다음 중 심리적 공간 분할에 사용되는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0. 10. 부엌의 작업대의 배치 순서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준비대 마이너스 개수대 마이너스 조리대 마이너스 가열대 마이너스 배선대 11. 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면은 선이 이동한 궤적이다. 12. 다음 중 박물관의 기본적인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영리적인 판매 촉진 기능 13. 다음에 벽의 기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가구를 놓거나 배치하기 위한 기준면 제공 14. 실내디자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4.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는 주거공간 디자인에서 병제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15. 다음에 건축화 조명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코브 조명 반사광을 사용하지 않고 광원에 빛을 직접 조명하는 방법이다 16. 부엌 작업대의 배치 유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 병렬형은 작업대가 마주보고 있어 동선이 짧아 가사노동 경감에 효과적이다 17. 반간접 조명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빛의 60-90%를 반사면에 투사시킨 반사광과 함께 나머지를 직접 조명군으로 조명하는 방식 18.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요소를 같은 공간에 배열할 때 서로의 특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 원리는 3. 네비 19. 기념비적인 스케일에서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은 4. 엄숙함 20. 보석점 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 직접 판매와 포장이 가능한 측면 판매 형식이 바람직하다 21. 음원과 관측자가 서로 상대 속도를 가질 때 음원의 소리보다 더 높거나 낮은 소리를 듣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일도플러 효과 22. 다음 중 인간의 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시세포에는 명암을 구분하는 원추세포와 색을 인식하는 간상세포가 있다 23. 다음 중 정신적 작업 부하에 관한 생리적 측정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산소 소비량 24. 다음 중 같은 시간을 작업할 경우 신체활동에 따르는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큰 작업은 4. 25. 다음 중 단외 전용 제어장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26. 다음 중 한국인 인체지수조사 사업에 있어서 인체지수 측정 항목 중 안드넛게 높이에 해당하는 것은 2. 27. 인간의 피부 면에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가장 빨리 대뇌에 전달되는 감각은 1통각 28. 두 소리의 강도를 압력으로 측정한 결과 나중에 발생한 소리가 처음보다 압력이 100배 증가하였다면 부음의 강도 차는 몇 인강이 사실 29. 다음 중 조명의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30. 다음 중 동작 경제의 원칙으로 틀린 것은 이 두 팔의 동작은 같은 방향으로 수직 운동을 한다 31. 색의 맑거나 흐린 정도의 차를 의미하는 것은 이 채도 32. 난색에 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이 대체로 진출색과 일치한다 33. 다음 문 스펜서의 색채 조화론 중 맞지 않은 것은 사통일의 조화 34. 혼색에 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34. 혼색에 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35. 우리 눈의 시세포 중에서 색의 지각이 아닌 흑색, 회색, 백색의 명암만을 판단하는 시세포는 이 간상체 36. 같은 물체색이라도 조명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현상은 이 연색성 37. 명도와 채도에 관한 유채색의 수식 형용사 중 가장 고채도를 나타내는 것은 3. 38. 다음은 멀셀의 기본 표색기이다에 맞는 요소는 3. 39. 빨강색을 30초 이상 응시하다 흰색 화면을 보며 나타나는 색은 2. 청록 40. 영화관에 들어갔을 때 한참 후에야 주위 환경을 지각하게 되는 시지각 현상은 3. 암수는 41. 강도, 병도, 비중이 크며 내와적이고 석질이 극히 치밀하여 구조용 석재 또는 장식재로 널리 쓰이는 것은 4. 안산함 42. 원목을 양마구리 중심을 축으로 회전시켜 기계로 대패로 나이태를 따라 두루마리를 펴듯이 연속적으로 벗기는 방법으로 아름다운 무늬를 얻을 수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판의 제조 방법은 3. 로터리 베니어 43. 각종 도료 및 도료의 원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신나는 도막 형성재로서 도막 주요소를 용해시킨다 44. 다음 중 염화 비닐 쓰지의 용도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4. 유리 대용품 45. 다음 중 플라스틱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경도 및 네마모성이 강하다 46. 다음 중 강제의 응력 마이너스 변형도 곡선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점은 2. 필요한 노점 47. 건축용 소성 점토벽돌의 색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 아닌 것은 4. 산화나트륨 48. 콘크리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레이턴스 현상의 피해는 주로 응결경화의 지연으로 나타난다 49. 석고개 플라스터 중 가장 경질이며 벽 발현 재료뿐만 아니라 바닥 발현 재료로도 사용되는 것은 1. 킨스 시멘트 50. 다음 중 상수면 이하의 박은 기초 말뚝의 예처럼 목재를 수중에 완전 침수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51. 다음 각종 미장 재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회반죽 바르면 수경성 재료이면 소석회에 물과 풀을 넣고 여물을 섞어 바른다 52. 성분 중에 알루민산철 3석회를 극히 적게 한 것으로 소량의 알료를 첨가하면 여러가지 색깔을 낼 수 있는 시멘트는 3. 백색 포트랜드 시멘트 53. 다음 중 시멘트의 안정성 시험은 4.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54. 다음 중 유리와 유리 사이의 유연성 있는 강하고 투명한 플라스틱 필름을 넣고 코엘로 접착시킨 유리는 4. 접합유리 55. 콘크리트용 혼화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지연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운송시간에 따른 콜드 주인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56. 분림하거나 담금질한 강을 다시 206백으로 가열한 후 공기 중에서 냉각하는 처리를 말하며 내부흥력을 제거하며 연성과 인성을 크게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은 1뜨임질 57. 다음 중 오일 스테인의 사용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58. 탄소화미량에 의한 철의 분류 중 탄소량이 가장 많은 것은 4주철 59점 정도 벽돌 일종의 압축강도는 최소 얼마 이상인가 3. 22.54 60점 절대건조비 중 2.69인 목재의 공급률은 3. 55.2% 61점 보강블록 구조의 내병력의 병량은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25. 62점 메소포타미아 주택건축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각방은 가볍고 얇은 벽으로 되어 있다 63. 다음 중 건축물에 있어 계단의 설치 기준으로 오른 것은 1높이가 3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 이내마다 너비 1.2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64점 배연설비에서의 배연창의 최소 유회면적과 그 유회면적의 합계 기준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2일 이상 다행건축물 바닥면적의 1백 이상 65점 그림과 같은 벽 A의 대링벽으로 오른 것은 1비와 2 66점 다음 중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층 수가 11층인 아파트 67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압축부지에 사용되는 T철근의 수직관경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3. 골지의 지름 68점 다음 중 소방시설의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급수설비 69점 우리나라 전통건축물에 사용되는 단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단청 기법에는 모로단청, 금단청, 가칠단청이 사용되었으며 이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화려한 것은 모로단청이가 70점 다음 중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의 특징이 아닌 것은 3. 일반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 내화성이 좋다 71점 철골의 접합방법 중 고장력 볼트 접합에 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불량 개소의 수정이 어렵다 72점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의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계단의 유효너비는 0.6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3점 르네상스 건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아치와 볼트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는 샤르트르 성당, 노트르담 성당, 맹세 성당 등이 있다 74점 다음 중 용접결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삭피트 용접금속이 모재에 완전히 붙지 않고 겹쳐있는 건 75점 최강을 위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 면적에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2. 일식 76점 다음 그림에서 맞춤의 명칭은 3걸 침턱 맞춤 77점 목재의 접합에서 볼트와 같이 사용하여 2개 접합재의 전달력 저항이 강한 이음을 얻는데 사용되는 것은 1. 듀벨 78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기별 관람석의 각 출구 유효 너비는 최소 얼마 이상인가 2. 1.5 79.75 토막은 벽돌 원장의 몇 배인가 4. 3. 4 80점 다음 중 고딕 건축의 특징과 관련 없는 것은 4. 단조로운 외벽